...결합하는 거죠. 이런 경우에도 발전소가 안전하고 완전할 수 있는지 다 무너져 내리지는 않는지를 확인합니다. 네, 이제 일하세요. 여러분만 믿습니다. 열심히 하세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아르데슈. 프랑스 아르데슈. 전교권 합국으로 유명한 지역이에요. 더 놀라운 것은 지표면 아래에도 엄청난 풍경이 있다는 겁니다. 아름다운 탐험자일거죠. 자, 아르데슈 앞으로. 지리를 잘 모르는 것들은 잘 보세요. 프랑스 남부에 있습니다. 보시다시피. 아르데슈.